자 오늘의 주인공은 드렉스입니다. 마블의 또라이 중에서도 특출난 녀석인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탕하게 웃는 유쾌한 녀석이죠. 하지만 이 녀석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 개나 뚫려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친구의 슬프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전쟁 출정식에 참석한 드렉스는 오베트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3년 만에 집에 온 뱃사람처럼 딱딱해진 드렉스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카마리아라는 딸을 낳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난이 이끄는 타노스의 군대가 나타나고 가모라이 행성에서 부러졌던 뒤 또다시 반복되는데요. 드렉스는 반대편에 서서 아내와 딸이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드렉스는 로난을 찾아 은하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난의 부하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얻게 된 별명이 바로 파괴자죠. 하지만 드렉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는 노바 군단에 의해 중단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 하지만 노바 군단에게 드렉스는 범죄자일 뿐이었죠. 그렇게 드렉스는 킬른 교도소에 소감됩니다. 하지만 옛말에 원수는 교도소에서 만난다고 했죠. 로난의 부하가 붙잡혀 오는데요. 드렉스는 그날 밤 작업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때 드렉스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마블의 중재 전문가 성길인데요. 순진한 드렉스는 녀석의 말에 홀랑 넘어가버리죠. 하지만 다음날 이 자식들이 탈옥을 시도하는데요. 순진한 외계인 퉁스나치는 X같은 놈들이지만 깜찍한 너구리가 위험에 처하자 자기도 모르게 놈들을 구하게 되고 어쩌다보니 이 녀석들과 탈옥을 합니다. 드렉스는 녀석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구리의 천재성과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키려는 남자라면 로난과의 전투에서 든든한 아군이 될 테니까 물론 5초만에 부여하지만 아무튼 드렉스는 녀석들을 따라 노웨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결국엔 녀석들이 저하질로 보일 정도로 치해버리죠. 잔뜩 치해버린 드렉스는 가족들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너구리에게 틀어놓는데요. 하지만 이 X말맞은 새끼들은 성만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대판 싸우게 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오겔에는 중재 전문가가 있으니까 성길이가 겨우 뜯어말리는데요. 그제야 드렉스는 복수도 잊은 채 시간 낭비나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간 드렉스는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원안을 노웨어로 불러들이죠. 그렇게 드렉스의 칼춤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의 파괴자는 집행자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먹 한 방 날려보지 못하고 미치도록 죽이고 싶었던 놈에게 조롱이나 당하며 셀레스티얼의 척수에게 빠져 죽어가는데요. 그루투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골로 갈 뻔했죠. 아무튼 드렉스가 객기를 부린 덕분에 오븐은 로난이 가져갔고 가모라와 성기리는 연두가 잡아갑니다. 그제야 드렉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는 지랄같은 놈이었죠. 아무튼 삼총사는 드렉스가 싼 똥을 다같이 수습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구하러 가죠. 하지만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마블의 협상 전문가죠. 아무튼 이 자식이 무슨 협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로난과 싸운다는 떡밥을 물어버린 드렉스는 은하계 최강의 범죄 집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일원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실현당한 지옥의 마스카라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성길의 카리스마에 바데버린 드렉스는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성길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따랐습니다. 하지만 성길이는 드렉스가 생각하는 좋은 놈이 아니었는데요. 외딴 행성에서 사마귀와 여생을 보내는 아버지도 죽여버리고 신부처럼 키워준 양아버지도 보내버리고 식량 문제와 자원고강 문제를 해결해줄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죽여버리는 애비 슬레이어이자 순진한 애들 주소다가 위험에 빠진 행성을 돕는 척 삥이나 뜬는 양아치였죠. 그런 것도 모르고 드렉스의 머릿속은 성길이 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인을 납치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현재는 돌격대장에 되어 다른 행성을 정복하러 다닌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드렉스의 행적인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렉스를 살펴보죠. 자 우리들의 드렉스는 카일로시안 종족입니다. 카일로시안 종족은 전사종족이자 원시종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종족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할 정도로 용맹했던 건 종특이었던 것이죠. 감독은 이런 특징을 살려 어떠한 상황에도 드립을 날릴 수 있는 전대미문의 개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들의 드렉스는 아주 예민합니다. 온몸이 성감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민한데요. 특히 찌찌가 예민하다고 하죠. 하지만 더 예민한 건 감수성입니다. 남박한 상황에도 낌새만 보이면 수련의 마지막 날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죠. 참고로 당시 드렉스는 가모라의 본명이 녹색 X녀인 줄 알았다고 하죠. 아무튼 드렉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아마도 개방적인 가정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선익견이었고 순수하고 순진해서 어린아이처럼 거짓말도 어설프죠. 하지만 드렉스가 마냥 어린아이 같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아빠처럼 애정이 당긴 말을 해주기도 하고 연애 상담 쪽은 거의 오은영입니다. 덕분에 맨티스는 프로포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한편 드렉스는 뽕포질의 대가입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자기들끼리 지지그벗고 난리가 난리가 나는데요. 하마트맨 선길이는 리더 자리를 뺏길 뻔했죠. 하지만 드렉스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친구를 아끼는 마음만은 진심인데요. 친구를 욕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고 뒤끝까지 있죠. 아무튼 드렉스는 종잡을 수 없는 녀석입니다. 반박자 느릴 때도 있고 반박자 빠를 때도 있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비위가 약하죠. 그리고 드렉스는 작은 옷을 좋아합니다. 말도 없이 먹었다간 하루종일 징징거립니다. 참고로 작은 옷은 코미콘에서 판매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 열받게 하는 매력이 있고 해외 시간에 100% 딴생각하는 녀석입니다. 이런 애들이랑 조비를 가지하면 정말 속 터지죠. 하지만 드렉스 때문에 속 터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브 바티스타는 이번 영화를 끝으로 하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옥의 4편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팀원 무비에선 바티스타의 드렉스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하차 이유를 밝혔는데요. 드렉스에겐 정말 고맙다. 그를 사랑한다. 이제 끝났다는 한도감이 있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분장 과정이 특히 힘들었다. 그리고 드렉스가 내 유산으로 남길 바라는지 잘 모르겠다. 그건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였다. 난 더 드라마틱한 일을 하고 싶다. 드렉스에겐 흥미로운 배경 스토리가 있다. 마블은 이걸 놓쳤다고 생각한다. 마블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다. 마블은 마블만의 계획이 있고 마블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안다. 하지만 드렉스에 대한 건 아쉽다. 그에겐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아마도 연기자로서 기능적으로만 소비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오겔 1편을 제외하면 인물들 틈에서 드립이나 날리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나마 가오겔 2편에서 맨티스랑 부녀관계를 형성하며 서사에 발을 담그지만 마지막 전투에선 가장 먼저 퇴장하고 인피니티워에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드렉스가 보여준 유일한 성장을 깍둑썰기 해버리죠. 게다가 타노스에게 공격다운 공격 한 분을 못했습니다. 타노스가 누굽니까? 드렉스의 가족을 죽인 진짜 흑마귀죠. 그런 놈을 만났는데 마블놈들은 면상에 한 반 꽂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타노스랑 싸울 때 우리 드렉스는 타노스 다리랑 싸웠죠. 엔드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노스랑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등이나 긁었고 러브앤선드에선 대사도 거의 없었으며 홀리데이 스페셜에선 씹덕들이나 아라들을 드립에 희생되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고벗은 트랜스포머보다 역사가 깊은 변신 로봇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주로 두들겨 맞는 밈으로 사용된다고 하죠.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까 하차를 선택한 바티스타의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되는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멤버 하나가 죽는다는 루머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드렉스 덕분에 우리는 즐거웠지만 베오로스 본인은 정체된 기분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바티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바티스타의 드렉스를 더이상 볼 수 없다는 건 역시나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웃기는 캐릭터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일이니까 아무튼 오리지널 드렉스가 나오는 마지막 영화 가오겔 3편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here is Gomorra? Who's Gomorra? Why is Gomorra? 고무? 고마워. 고마워. 두 분이 생신다.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